졌다! 안 돼! 오늘 축하해! 오늘 축하해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자! 아 기분 나빠 티어를 공개해주세요 아 기분 나빠 이게 되냐고 진짜? 12점 줄 만한데 내가 캐리해서 야! 야! 친구가 다 딱이라고?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아니 내 건데 아 예 주자 친구가 다 딱이? 심지어 명예도 두개야 와 다 딱이 내가 카톡에 애들한테 자랑해줄게 아 딜리양 봐봐 너는 딜리양 봐봐 너는 딜리양 봐봐